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을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영혼합심 그런 팬미가 많이 왔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쌩얼이 이쁘다는데 진심인가요? 아닌 남자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고 대부분이 여자친구의 쌩얼을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여자친구가 쌩얼이고 여자친구의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던 여자친구의 입술에 음식이 묻었던 여자친구가 머리를 안감던 다 이뻐보여요 왜? 여자친구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친구한테 쌩얼 보여주기 되게 싫어할 거예요 못생겼다고 정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요 예를 들어 자기야 너 쌩얼이야 으으 극협 눈썹 미워feet 좀 믿은 님 무슨 소리야? 으 절의가 사탄아 잘나 라고 할 줄 알지만 사실 여자친구의 쌩얼을 봤을 때 외모가 이쁘고 못생김을 떠나서 여자친구의 신둥순둥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경우가 정말 매우 많아요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버프가 시작돼요 얘가 뭐라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단 말이야 그러나 아닌 남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좀 가지세요 남자친구가 버프에 걸렸을 때 모든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버프 떨어진 상태로 보여주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하还 아멘